이제 현장에 있지 않아도 카메라를 통해 이사 현장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SK 브로드밴드는 이사업체 통인 익스프레스와 협력해 이사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고객이 이사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사 장면을 보길 희망하는 고객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사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K 브로드밴드 측은 이사 장면이 영상으로 남기기 때문에 이삿짐 분실이나 파손 걱정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